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남도가 2018년 도정 핵심 과제로 국정도정연계강화를 통한 국정과제 선도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충남도는 오늘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시책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역점 시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회로 삼고 도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국가정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혁신, 3대 행복 체계로 진행돼 온 민선 6기를 안정적으로 갈무리할 시점이라고 보고 도정 결산을 추진합니다. 이어진 보고회에서는 행정지원, 농업경제 등 도정을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해당 실국원장의 시책을 보고하고 시책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농촌분야 청년의 취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저변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7 농림식품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 주요 전시관에서는 채용관, 귀농귀총관뿐 아니라 농업 분야 청년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최신 창업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업관이 전시됐습니다. 이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창업관의 주요 테마로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테마를 시작으로 창업 사례 테마, 최신 트렌드 창업 테마 등 창업의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 전시와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이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테마에서는 실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장들의 노하우와 아이디어 메뉴를 시식, 시현할 계획으로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시책 개발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연계 시책 보고회를 전라남도도 같은 날 전남 영암돈 현대호텔에서 국정과제 대응 종합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공약을 28개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신규 시책 38건과 함께 타당성, 실효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역발전의 싱크탱크격인 광주전남연구원도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을 제안받아 과제별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해 10건은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하고 6건은 시책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크루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5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오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협력과 상생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지사는 글로벌 협력 범위 확대와 개별 관광객의 자유로운 승선, 하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4만 명 내외인 국내 크루즈 관광인구를 2020년까지 20만 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적 크루즈 취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개회식에 이어서 진행된 아시아 크루즈 어워즈에서는 제주국제 크루즈 포럼만의 독자적인 컨텐츠로 공헌한 선사, 크루즈선 등 5개 기관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대규모 국제 행사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형 관리비 혁신 시민토론회를 오늘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시민토론회는 3개의 분과별 관리비 절감 방안에 대해 TF 위원을 토론 리더로 하여 원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TF에서는 관리비 절감 활동 결과인 아이디어 수상작, 설문 결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 등을 분석, 검토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인천형 관리비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북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놀이문화 공간인 금강랜드가 경영란으로 문을 닫았는데요. 시설 노후화까지 진행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 금강하구 쪽 내에 있는 금강랜드가 경영란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고 있어 흡사 귀신의 집을 연상케 했습니다. 금강랜드는 지난 2008년 도내 최대 규모의 시설로 총 8,574m 부지의 물설매장을 비롯한 바이킹 등 30여종의 각종 놀이기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금강랜드는 금강공원, 철새조망대와 연계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여가활동과 놀이문화 공간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소유주가 은행빚을 갚지 못해 경매매물로 나오면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경매 이후 사실상 폐업을 맞은 금강랜드는 2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따로 관리하거나 개인 소유잖아요. 이게 시에서 관리가... KLN, 신다혜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irad 보내세요. 평상 то Bei